아 이거 붙어였나봐 갑자기 표정 케이크 사셨어요? 아니요 제가 만들었어요 S가 딱 찍어버리겠어 아 라이트일 수 있는데 와 너 오지마 기다려 100초 만세 100초 들어오든지 마시든지 오 너무 예쁘다. 뭐야? 너무 예뻐. 이 좋은 매트를 같이 연출한 거야? 좋은 냄새. 나 진짜 너무 귀여워. 아 이거 너무 안 예뻐. 너무 연해. 여기 보세요. 너무 귀엽다. 가수라. 결혼 축하해. 결혼 앞둔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. 너무 떨리고. 우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침착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사탕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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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돌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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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합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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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짜잔 축하하사 곧 유분야가 될 것 같아서 축하합니다 주이스 우리 엄마 것도 있어요 귀여워 야 이거 옛날 너 그림책 그대로다 그래? 너 맨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바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시골에가 뭐였지? 찌꾸네 유부 아닌가? 유부? 유부 싫어요 아니 찌꾸네가 뭐인데 아이씨 미안해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와 흑맥 색깔 봐 나 이렇게 따라먹는 코드 잘했어 야 너 건 너무 크림이 없는 거 아니야? 아이씨 자 다슬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축하하십니까 축하해요 따랑이 중규가 너를 처음 보니까 떨려 하더라 그래? 애들 처음 보는데 떨려 하긴 했는데 이제 봤으니까 아 어렵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아이씨 미안한데 명람만 한 4그릇 먹고 가도 되니? 아 이거 먹고 명란 그 명란 젓밥도 있던데 어 맛있겠다 아 진짜 이게 집에서 귀찮아 근데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를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네 오늘의 질문 이중규 씨의 소개함 샤이니 같은 거 입었네 누나 너무 예뻐 너무 매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희 지금 다 촬영하고 있거든요 두 분 공식 커플인거 임정일씨 같이 나와주실래요? 유튜브에 자꾸 뜨더라고요 여기요? 여기 있어요 반지 같이 보여주세요 반지 좀 자랑해주세요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손가락 진짜 쓰레기 샤이니 너무 두꺼워 제가 서울에 있다고도 장난이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렇게 부담은 안 될 것 같다 도쿄에 도착해 이곳은 사이니 그곳에 도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사이니 이럴은 사이니 아이안니 우리의 집이 한 벽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